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드디어 또 염탐, 염블리탐이 왔습니다. 증시 개장 상황까지 우리 이제 초음 별명으로 좀 돌아갈까? 염블리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염탐정 그러니까 증시 염탐정 우리 염블리, 염타임, 참 별명도 진짜 많으세요. 염승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핫하신 우리 염승원 부장님 자, 이제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늦었네요. 조금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그래도 오늘 전기차 이슈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폭스바겐 일단 보고서 몇 개를 그냥 한번 프린트를 해왔는데 관련 보고서가 좀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어요. 거의 전 증권사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 빨리 빨리 썼겠지. 일단은 뭐 악재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폭스바겐에 LG하고 SK가 이제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는데 파우치형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이제 각형으로 바꾸는데 일단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제 나온 보고서를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일단 이제 LG하고 SK 쪽에는 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2025년부터 한국 이제 2차전지 업체들의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일단 어느 정도 수주도 확보되어 있고 그 폭스바겐이 뭐 그때까지는 크게 늘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2020 아마 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요. 각형 배터리 쪽으로 이제 늘리는 방향이니까 당장 영향은 없어요. 사실 몇 년간 영향은 없는데 향후에 어쨌든 이제 그 후에 2030년까지 그림으로 봤을 때는 25년 이후부터는 지금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파우치형을 만드는 기업들한테는 좀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반면에 소재 업체들한테는 또 좋다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미 유럽 쪽에 진출해 있는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 또 폭스바겐이나 노스벌트에도 납품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오히려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일단은 소재 업체 쪽에는 좀 너무 LG SK 비중이 높은 회사한테는 좀 부정적이지만 좀 다변화된 기업들한테는 괜찮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메르치 증권의 주민우 연구원님도 이제 보고서를 좀 적어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2030년까지 전 차종의 80%에 한마디로 유니파이드 셀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뭐 소재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에 LFP가 들어가고 NCM이든 양극재 소재는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규격화된 각형으로 가겠다. 이걸 뭐 CATL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그 자체 내재화하는 거죠. 노스벌트. 노스벌트를... 계열사라고 봐야죠. 네. 계열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를 좀 무시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경쟁이 안 된다. 그런데 일단 뭐 돈의 힘으로 좀 하겠죠. 그래서 폭스바겐하고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2026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것으로 그런데 그게 우리가 진입장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돈... 테슬라도 뭐 돈이 없는데도 아니면 그거 안 된다. 그 안전성 때문에. 그런데 노스벌트라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듣보자반이에요. 그렇죠.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런데 순위도 저 밑에 있고 거의 뭐 신생엄차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다가 뭐 14조 딱 주문 주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지금 만약에 기술력이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5년 후예요. 5년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그림이니까 어떻게 보면 아직 좀 시간은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 계속 기술 개발을 하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각형적으로 좀 방향을 잡았고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뭐냐면은 이제 내재화하겠다는 거죠. 폭스바겐은. 자기네가 직접 해버리겠다. 이게 이제 좀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만 4, 5년의 그림을 봤을 때는 뭐 크게 나빠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사실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몰라요. 이 배터리라는 게 또. 그러니까요. 그 안에 또 이게. 갑자기 뭐 전고체가 확 시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 폭스바겐이 이렇게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로 가겠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 각형 모양으로 해가지고 최종 완성품은 이제 전고체죠. 그런데 전고체가 물론 지금 당장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쪽에 대한 이제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각형 배터리 쪽으로 전고체까지 가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는데 너무 근데 긴 여정이라서 참 이게 어떤 식으로 좀 작용할지는 좀 어렵고 또 그 과정에서 LG와 SK가 또 사실 뭐 그런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LG와 SK가 좀 이제 서로 좀 안 좋잖아요. 지금 합의가 안 된 거. 그런데 둘 다 폭스바겐이 지금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이부가. 그것도 지금 유해받은 2년 치가 딱 거기에 떨어지니까 SK가 ITC에서 지난 2년 동안만 그럼 니네 팔아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딱 그 시간이라고 또 물리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것도 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보고서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정리를 좀 해드리면 너무 많으니까 다 이긴 못해드리지만 일단 노스볼트의 경쟁력을 키우고 이제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쪽 점유율이 올라가고 LG하고 SK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2025년까지는 괜찮은데 2026년부터는 이제 점유율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두 회사도 지금 일단 개장 전 5%대 하락으로 나오는데 LG화학, SK이노베이션 다. 그리고 삼성 SDA는 각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수혜를 받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삼성에 대한 언급은 일단 없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이 이제 자체로 간다면 테슬라는 약간 같이 지금 협업하는 그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LG나 CATL이나 그런데 현대차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현대차는 지금 협업이거든요. 자체 배터리 안 하는데 폭스바겐이 저런 식으로 가면 테슬라고 현대, 그러니까 현대기아차는 또 어떤 그림으로 갈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직은 뭐 첫날이라 주가는 당연히 안 좋게 반응할 텐데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장시 시작됐습니다. 네. 현재 지금 지수는 그래도 오늘 좀 10포인트 정도 강세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지금 2차전지 쪽은 좀 안 좋지만 일단 반도체가 오늘 출발 됐고요. 반도체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오랜만에 한 1%, 한 2%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 삼성은자도 좀 올랐습니다. 대한항공이 2.3%인데 어제 미국에서 항공주가 좀 많이 올라서 오늘 영향받는 것 같고요. 삼성전기가 한 2% 또 SK바이오팜 하이닉스가 한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삼성 SDI는 아무래도 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1.7% 올랐습니다. 반대로. 그리고 어제 조선주가 좋았는데 오늘도 조선주는 조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역시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기 각각 한 4% 정도씩 그런데 여러분들이 염두해두실 게 이게 사실 이제 뭐 저번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도 좀 그랬지만 뭐 안 좋은 건 사실이죠. 단기적으로는 좀 주가에 부정적인데 사실은 아직은 좀 너무 먼 여정이라서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데이드를 이렇게 많이 해. 빼빼로 데이도 있고 데이 할 때마다 우리한테 뭐가 안 좋은 것만 그때 테슬라 배터리 데이 할 때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잖아. 그때도 난리가 났죠. 우리도 좀 하죠.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에서 특징주 또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코어롱인더가 좀 증권사 보고서 좀 잘 나와서 한 4% 정도 올랐고요. 항공주인 아시안항공도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들도 어제부터 좀 건설회사들이 조금 기대감이 좀 있어서 그런지 주가가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HDC 현대산업개발이 한 1%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좀 빠지는 거는 은행주는 조금 지방은행주가 오늘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DGB, BNK 금융주지가 소포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오늘 출발이 나쁘진 않은데요. 일단 바이넥스가 저번에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급락을 했다가 어제 오늘 다시 이틀째 급등하고 있고 또 동진 세미캠이 5%인데 아마 동진 세미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스볼트에 공급을 예전에 했던 걸로 공시자가 기억이 나거든요. 2차전지 관련된 소재 그래서 오늘 오르는 것 같아요. 한 5% 정도 반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LG, SK 비중이 높은 건 좀 빠지고 그러겠네요. 노스볼트 이미 공급을 한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TCK나 이오테크닉스도 올라가고요. 어제부터 좀 5G가 조금씩 살아나는데 에이스테크도 오늘 추가로 한 2% 정도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반도체, 일부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고 병풀은 괜찮겠네? 네? 5G 5G 상승했고 0.3% 상승세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5포인트 0.57% 최근에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가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좀 큰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어제도 그렇지만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제도 많이 샀는데 오늘도 양시장 합쳐서 한 800억 정도 순매수 들어왔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오늘 한 300억 정도 일단 소폭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관 투자자 중에서 연기금이 52일 만에 처음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시적이다, 계속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조금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연기금 여기 수급에는 그것도 좀 들어가 있거든요. 예전에 우정사업본부라고 우정사업본부 프로그램 매매하는 그게 여기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연기금 100% 수급은 좀 사실 아니니까 그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적인 처음인데 관리사무소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데 관리사무소에도 저거 좀 어떻게 좀 꺼주세요. 우리가 아마 끌 수는 없는 상황일 건데 어떻게든 막아보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끔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즐기시더라고. 방송하는 걸? 그것도 이제 방송을 탄다고 할 수가 있잖아. 우리도 방송을 처음 해볼 때 그 느낌 아시거든? 우리 처음 하는 분인데 방송을 즐겨. 한 번에 될 얘기를 두 번 하시더라고. 일단 우리는 우리 얘기로 가겠습니다. 저분은 뭐 저분의 일이니까. 그리고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자전거 섹터가 좀 강합니다. 자전거? 자전거 섹터에 왜 극동 유화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섹터 쪽으로는 자전거 좀 강하고 영화 관련주도 좀 강합니다. 영화 관련주도 영화 어제 저거잖아요. 여우조연상 후보 미나리 미나리 여정 씨 그게 요새 뭐 아주 아 근데 그것도 여우조연상도 안 받는 것도 웃기는 거 아니야? 상을 뭐 30몇 개를 탔는데 다른 상들을 다른 상들을 다 탔는데 그것만 오스카 상만 안 줘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뭐 또 그건 나오기 좋은 결과 나오겠죠. 아 극장도 제가 한 번 물렸던 업종이네요. 극장이요. 코로나 때 영화와 관련주도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래도 요새는 조금 살아나긴 하더라고요. 영화 관련주도 약간은 그리고 오늘 여행과 항공사들이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고요. 백신 접종 이루어지면서 미국 항공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황사 대규모 항사 좀 우려감이 좀 있더라고요. 어제 베이징 시내에서 미세먼지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기업들은 좀 강한 것 같고 반도체 대표주가 최근에 좀 되게 부진했는데 오늘은 좀 오랜만에 하이닉스 삼성용자도 좀 좋은 모습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오늘 부품주가 좀 괜찮습니다. 만도 현대위안 반면에 어제 급등했던 기아차는 좀 빠지는데 어제 기아차가 EV6라는 자동차 공개했잖아요. 아 공개했습니까? 네. 어제 공개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휴가 좀 안 됐지? 근데 약간 뭐 그렇게 뭐 근데 어쨌든 주가는 어제 좋았어요. 주가는 한 3% 정도 그것 때문에 좀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도 오늘 좀 괜찮고 음원 관련주 이런 쪽도 오늘 조금 약간 이제 반등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다만 오늘은 2차 전지만 좀 안 좋죠. 2차 전지 섹터는 뭐 일단 예고는 돼 있었던 거죠. 어제 저녁부터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한 4% LG화학이 마이너스 한 5% 정도 일단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빠지고 은행주 일부 빠지고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다 지금 상승하는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급등급락이 멈춰지는 그 구간이라고 계속 인식이 되네요. 되게 장애인이 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급등락은 일단 좀 한 일주일 동안 지난주가 되게 심했죠. 지난주 자 그러면 준비해 주신 내용 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뭐 전기차 이슈가 좀 뭐 기사 나온 거 있는데 이건 이제 전기차고 수호차 관련된 얘기인데 뉴스인데 전기차고 수호차가 뭐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곧 같이 공존할 거다. 근데 지금 현 상황은 사실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수호차에 비해서는.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사실 수호차로 갈 거라고 전문가들이 좀 보는 의견도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는 일단 그 완성차 업체의 입장에서도 배터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보다 기술만 있다면 수호차를 생산하기 더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인터뷰도 있는 것처럼 수호차가 더 좋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가 최대 문제가 이제 수명을 닿으면 폐기물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내연기관보다는 친환경일 뿐이지만 이런 폐기물 발생한다는 측면에서는 수호차? 아니 전기차가 전기차 배터리가 폐기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이게 환경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친환경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 수호차가 정말 경제성만 좀 더 보관이 되고 그러면 그거 이상 좋은 건 없지. 왜냐하면 다니면서 공기 청정해버리니까 수호차는 다니면서 매연을 뿜는 게 아니라 매연을 흡수해버리잖아. 흡수해버리죠. 가습기죠. 물로 만들어버리잖아. 수호차 좋죠. 그런데 좀 무겁긴 하더라. 내가 타봤거든요. 차가? 차가 묵직하더라고. 넥소? 묵직하면 또 좋죠. 그래서 제로백이 굉장히 늦다는데 그때 그랬잖아. 나는 관계없다고. 제로백이 무슨 사관 있어. 그래서 이제 수호차도 좀 어쨌든 여기서는 기사 내용은 괜찮게 보고 있는데 수소폭발이라든가 이런 안전 문제만 해결되면 좀 현존하는 것 중에 그래도 가장 친환경적이다. 수소차라고 하지 말고 그냥 수소가 그 기회고 뭐 H2고 뭐야? HH. H야? H차로 하지 그냥. H카? 왜냐하면 수소하니까 수소폭탄 자꾸 생각이 났다고. 사실 그거랑은 정말 기전 자체가 다른데. 그렇죠. 그리고 전기차와 수소차가 공존할 거라는 관측도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차이고 부품 공유율이 60에서 70% 공유가 된대요. 그래서 상생할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전기랑 수소가? 그러니까 부품 같은 게. 그럴 수 있겠네요. 결국 수소차라는 게 수소전기차죠. 그렇죠. 수소전기니까. 수소연료전기차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디젤하고 가솔린차처럼 서로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거리는 수소전기차가 좋고 수소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엄청 길거든요. 사실. 수소차는. 그런데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비교하니까 갑자기 수소에 땡기네. 지금 비율로는 가솔린, 디젤이 아니지. 전기와 수소는.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수소도 굉장히 크다는 얘기잖아. 나중에 그렇게 되면. 수소와 부품 도착.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누가 봐도 전기차가 압도적 이유로 이기고 있죠. 수소는 현대차에서도 일단 승용차보다는 상용차이겠거든요. 트럭 같은 거. 버스 트럭 뭐 이런 거. 운송. 그런데 그쪽으로 계속 방향성이 잡힐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권사 보고서는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조미진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보복 음주가 이제 시작이 됐다. 한마디로 집에서 다들 음주를 하시잖아요. 보복 음주? 네.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최근에 어쨌든 사회적 거리도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설 연휴 이후 회복 기조를 이미 업소들이 조금 보이고 있대요. 영업을 조금 이제 그동안 아예 못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추이까지 풀리면서 주류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에 따라서 유흥수시설이 이렇게 6개가 있는지는 저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6종이 있대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다고. 유흥, 단란,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던포업은 뭔지 몰라요. 거기 카드치고 그런 데가 왔는데. 여기가 6종이 유흥시설이라고 하는데 영업은 아직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인원수 제한이 있어서 단체 손님을 주로 받는 업소나 이런 것들은 아직 어려운데 감성포차는 뭐예요? 감성이요? 감성포차. 감성은 이제 홍대같은데 가면. 춤은 대부분 감성이지 이성으로 하나? 아니 그런 감성이 아니고 부킹 감성.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춤도 좀 추고 이렇게 부킹도 하고 뭐 이런 감성이죠. 아니 감성포차를 또 모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러 오는가. 아 이렇게 또 새 트렌드를 이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죠. 감성 ETF도 있는데. 됐습니다. 넘어가시잖아요. 연부장님 계속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이쪽은 좀 영업은 어렵지만 이제 주요 상권 상위 주점들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미 매출이 많이 회복이 됐대요. 그래서 연말과 연초 극도로 침체됐던 주류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류 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되게 좀 부진한 건 사실인데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 어쨌든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는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금융투자의 박성봉 애널리스트가 이제 글로벌 철강사들 최근에 좀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적어주셨는데 US 스틸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주가가 최근에 33%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철강사들 주가 최근에 포스코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거의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네,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철강 공급이 부족한데 일단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데 수요는 많죠. 지금 미국의 경우 자동차가 지금 생산이 재개되다 보니까 철강 수요가 큰 폭으로 회복된 것에 비해서 가동률이 낮다 보니까 공급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령 가격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US 스틸이 1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가이던스를 일단 굉장히 높인 상태로 발표를 했고 중국은 뉴스들 들으셨겠지만 지금 베이징에 지금 황사도 엄청 심하고 미세먼지 심한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철강 생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유해한 물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서 긴급 2단계 명령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강석을 비롯한 대량의 원자재가 내륙으로 운송되는 걸 제한하고 그다음에 철강 가동률을 30에서 40%로 줄이는 거 이걸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철강석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강 공급 축소 우려까지 부각되면서 중국 회사들도 되게 좋은데 이건 당연히 국내 포스코한테도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될지 한번 체크는 해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계속 이어지면 올해 철강주들한테는 되게 좋을 수 있는 뉴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반성 좀 해야 되겠네요. 진 프로님 모시고 한번 가지 그걸 그렇게 모른다고 구박을 하느냐 이런 댓글들이 많습니다. 내가 뭐 가진다고 갈 것 같아? 가실 거잖아요. 아니요. 한번 모시고 갈게요. 연 부장님도 한번 모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됐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다는데 자꾸 그래. 우리는 괜찮다니까. 저는 저녁에 할 일이 많습니다. 이거 준비해야 돼. 이 자료를 준비해야 돼. 한번 가보면 안 가실 수가 없을 텐데. 그리고요. 그리고 KB증권의 이은태 연구원님이 다시 신고가 랠리를 제기한 위험 자산들과 FMC 전망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거기서 이번 FMC에서 주목할 걸 하나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점도표를 좀 보자. FMC에서 중요한 게 금리를 언제쯤 올리는 것으로 점을 찍는 거죠. 연준 의원들이. 2022년, 2023년도에 의원들이 각자 찍는 건데 FMC에서 경제 전망이 상향될 것이기 때문에 점도표가 바뀔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작년 12월의 점도표가 2023년 기준으로 동결이 12명, 금리 인상을 5명으로 적어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인상이 늘어나면 시장은 금리 인상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거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지금 점도표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대요. 전체 시장에서는. 그런데 지난주 어쨌든 유럽중시가 신고가를 돌파하는 와중에 유럽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했는데 이게 장기 금리 상승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때문인데 미국 증시도 일단 신고가를 제기했지만 연준이 당장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좀 용인하는 쪽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유럽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어쨌든 내일 있을 FMC 회의에서 점도표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증권 2호성 연구원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고서를 어제 좀 써주신 게 있는데 쿠팡 때문에 어제 쿠팡 얘기하셔서 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쿠팡이 쏜 대포라고 밸류에이션과 매크로 관점에서의 의미인데요. 사실 쿠팡이 지금 100조 원 정도 가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 국내 투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싸다는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올 정도로 좀 과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제 어떻게 좀 비유를 하셨냐면 이제 2호성 연구원은 매우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과거 중세 시대에 성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진 것은 이제 대포가 발명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포가 발명되면서 성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대포 싸서 성 망가뜨리면 되는 거니까. 못 기어오러게 하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대포가 발명되면. 그런 의미에서 PER과 PBR 같은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성안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내 투자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성안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다. 약간 이제 그런 비유를 좀 적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의 잣대로 보면 국내 투자자들에게 쿠팡은 대포와도 같은 거다 이거죠. 그 밸류에이션은 다 깨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PER, PBR로는 이게 가치평가 안 되잖아요. 지금 적자 기업이니까. 그래서 글로벌 투자들이 쿠팡을 통해서 기존의 밸류에이션 방법론의 한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준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아니 좀 어리둥절하지. 어리둥절한 거지. 사실. 이게 뭐야 이거. 그러니까 저도 백조라는 건 저도 아직도 좀 상상이 안 가거든요. 진짜. 쿠팡이. 그런데 어쨌든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 뉴욕 스탁 이케인지거든. 그걸 버블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이게 무슨 신흥국 시장이 거래도 없는 그 시장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거래 제일 많이 되고 선수들 제일 많이 모여서 거래하는 데서 백조 딱 퍼틀한 거니까 그걸 우리 입장에서 야 이거 버블이라고 우리가 거기 보내놓고서 그것도 좀 이상하게 하네. 그래서 이효성 연구원은 그래서 쿠팡을 대표라고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그 성벽을 깨버렸다. 쿠팡이 그걸 싸가지고. 쿠팡과 같은 기업을 아마존 키즈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들과 다르게 기존 사업자는 본 돈의 일부만 투자를 하고 남는 돈은 유보를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한국 기업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쿠팡이나 아마존은 다르다는 거죠. 일단 본 돈을 다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비유하면 몸을 사리지 않고 그냥 으스러질 때까지 일하는 사람 같은 투자를 다 하는 거죠. 적자를 내면서까지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되게 좋은 거죠.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가격을 엄청 낮춰버렸잖아요. 쿠팡은 로켓 배송해버리고 적자잖아요 사실은. 엄청난 적자인데 소비자는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파괴적 혁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면 디플레이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격을 낮춰버리니까. 그래서 인플레 논란이 크지만 이런 기업들이 만드는 디플레 압력도 너무 크니까 일단은 쉽게 디플레다, 인플레다 결론은 좀 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살짝 기대가 됩니다. 염장님 이번 주 기대 좀 해도 되겠죠? 네 뭐 증시는 이번 주 제가 좋게 보는 게 금리가 좀 어쨌든 요동을 쳤거든요. 쳤는데도 증시가 많이 안정감 찾고 있어서 시장 분위기는 좀 괜찮은 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염불리 염승환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